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스타쇼의 장스타 차균정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이 나가는 날 글쎄요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녹화하는 이 시간에는 밖에 날씨가 너무나 좋아서 여러분들 아마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손님 맞을 준비를 저희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즐거운 시간을 기대를 하고 오셨을 텐데 오늘 무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가수분들도 비타민 같은 분들만 저희가 모셨으니까요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비타민 중에 비타민 첫 번째 가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분은 그냥 보자마자 기분이 좋아지는 가수예요 알고 보면 히트곡을 기가 막히게 점쳐서 앨범을 내시는 가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현숙 씨를 박수로 만지해 주십시오 예! 잃잃잃잃잃잃 Star 잃잃잃잃잃잃 빠 잃잃잃잃 빵빵빵빵 할까 말까 할 때는 해라 tum31DIPA іл trustworthy 돌아갈까 말까 할 때는 가던 길 가라 세 번 참고 세 번 웃고 세 번 칭찬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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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복 인사 잊지 마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백복 인사 잊지 마라 부른대로 거두는 게 인생이라든 우리의 인생에 사랑도 챙겨요 선물처럼 행복도 할 테니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빰빰빰빰 할까 말까 할 때는 해라 누가 누가 할 때는 하지 마라 조라할까 말까 할 때는 가던지 마라 세 번 참고 세 번 웃고 세 번 칭찬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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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복 인사 잊지 마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백복 인사 잊지 마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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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번째 다 잊지 마라 우리 뒤로 오르는 게 인생이라지 우리의 인생에 사랑 더 챙겨요 선물처럼 백번 더 할 때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